힘든 기능이 있는데 큰일 났다 이게요 급히 찍은 것으로 낙하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영어로 몰라가지고 큰일 났네 영어로 몰라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무튼 일단은 이벤트 요약을 하자면은 일단은 이런게 신규 모드가 나왔는데 그건 잘할 바 없으니까 넘어가구요 자동 비행 기능이 있어요 이제 이 기능이 거기에만 있나 봅니다 일단 없어요 여긴 없네요 오오오오 야씨가 참 많네 차가 있네 여깄다 원도 딱 좋지는 않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살짝 푹 그리고... 어 뭐야 에미사고가 필드 드랍이 됐어 밑댄! 어어어어 아! 어! 어 맥체! 진짜 필드 드랍이 되네 이거를 에미사고가 이제 필드 드랍이 됐어 우와 우와 어 갈게 내가 이렇게 필드 드랍 하라고 그렇게 싹 요란하다니까요! 못한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못한다고 그렇게 싹 디스를 걸었는데 어어어어 에미사고가 필드 드랍이래 개꿀이야 아 썸네건 나왔다 아 수고뷰 아 너무 좋아요 야 요 통담아나 개꿀재미겠누 내가 에미사고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아 야 1일칭 버튼 어디로 갔지? 1일칭 버튼 껴네? 어딨지? 여깄다 아 아 배그 감사합니다 앞불로 디스 안 걸게요 아 개 열심히 한다 오늘 디졌다 이야 쌍이 사고다 아싸 썸네일각 자 하나 둘 어 이렇게 하면 안되구나 자 하나 둘 셋 셋 됐다 아 아 오늘 애미 사고 겁나 열심히 써야지 아 일단은 알사람은 알지만 나는 폰으로 편집을 하기 때문에 썸네일각 폰으로 허허 정말 힘들고 인생 뭔가처럼 현재 힐템 어 뭔가 많이 추가가 됐고 중대 애드 진통제 여기 의료 키트 요거 이거는 수료사이도 있는 기능인데 이렇게 이것도 조금 더 세분화 됐네 그리고 요거 이거는 던지는 거임 이렇게 오오오오 반성 이거 약간 탬테니처 무제석한 상태인지 주는건데 과연 이게 필요할까 필요할까 outlet 만드는거 좋은데 이걸 굳이 쓴사람이 있을까? 일단은 물론 나는 안쓸거긴 한데 못쓴다고 해야되나 정확히는 오래 친구가 없어가지고 쓸거 같진 않네 난 이거 준비물을 참고로 친구입니다 친구가 있어야만 가능한겁니다 갓패치네 오 뭐야 요걸 먹고 요걸 먹으면 오오오!!! 이게 가끔 되게 불편하단 말야 킥이 이거 킥 ages 10kg 먹었어 킥이 가방으로 빠져 근데 이게 바로 옆 옆청원으로 빠져 오 물론 갓패치만 가능하겠지 그렇다는거는 손잡이도 먹을 경우도 부한데 오오오 95 nav 오 7월달 오 LOL incompetent 했는데 평소에 좀 잘하지 그냥 유리창이 다 지어댄게 아닌가봐 확실히 전판에도 해봤지만 이 전판을 해야 이제 다음판 영상을 찍을 수 있기 때문이지 총달을 나가서 알아본다 그리고 간다 오케이 나의 시나리오는 완벽해 아무튼 완벽해 내가 완벽하다면 완벽하다는 거야 겟잇 트리스 이거 왜이래 우와 됩니다 뭐야 왜이래 우와 오 나 가라앉는다 박았나 본데 승부 peach 어디를 박아야도 여기를 박았구나 어 다다 어 발소리 예 예 예 깨 일단 유리창이다 유리창이다 이것이 유리창이다 오오 오 그리고 퍼플하면 깨지는건가 오오 근데 이게 다 근데 다지어난게 아닌게 조금 아쉽다 지금 내가 여태까지 본것중에 전판에서 요거랑 이거밖에 본 적이 없는거 같아 다른 데는 적용이 안된거 같아 음 음 뭔가 좀 아쉬운데 뭔가 좀 아쉬운데 넷 음 그러면은 내가 어 붕대를 들고 요거를 누르면은 으 으 던지기 한정적이다 아니네 오오 근데 개 근데 개수 밖에 안넣어진다 오오 근데 여기서 부상을 들면은 으 으 으 미치 이게 깨진다고? 미치 으 으 으 으 으 미치 이게 깨진다고? 미치 구상이 이게 깨진다고? 야 구상이 구상 미치 어딨어 than же Representatives 어 뭐야 아파 오셨구나 글라스타면 어딨지? 저 위에 있나? 사람이겠지 걔도? 걔 사람이겠지? 뭐야 저거 아니네 헷갈렸다 겸 박사냐? 뭐야 에 에 에 에 에 에 못 쉬었지만 아무튼 이갔다 1등 치킨 치킨 주먹떼 아 1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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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